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데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를 극복해야 기회가 오겠죠? A매치를 다니면서 존업 때문에 함께 못하는 선수들과 굉장히 많았고 경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명 포함 47명이 드래프트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문호를 좀 넓혀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드래프트를 실행하려 합니다. 김종국 형님이 단장으로 계신 타이거FC 초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차세대 축구 스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 없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돌아가셔도 됩니다. 가자!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몸 부서지도록 뛰겠습니다. 당연히 실력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날씀을 들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믿을 건 저 하나뿐이어서 포핀 선수들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차세대 축구 스탕으로 올라왔습니다. , 무슨 말인지 – 오늘의 수행 결과는 혹시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인지, 이렇게 말인지 mut Set,